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신도가 아닌 주의 종으로 불러싸우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주의 종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 성경만 말아야 됩니다. 또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뛰어넘어 성경성에 숨어있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증거해야 됩니다.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모르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교에 왜 다닙니까? 성경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매일 읽어야 돼요. 자, 바울은 디모드에게 디모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들 디모드에게 강조한 메시지예요. 그 첫 번째가 읽어라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권해라. 그리고 가르쳐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을 가르쳐라. 이걸 전념하라 그럽니다.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신약만 얘기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성경학개론입니다. 오늘 신약이에요. 이 17권이라는 이 신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의종이 되면 안됩니다. 신약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욕심이 없으면 신학생 되면 안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갱신,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구약이 뭔가? 구약은 39건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이에서 계획되고 추진된 것, 그것이 구약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구약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핵심이거든요. 그 핵심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야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약속과 의지입니다. 즉,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반드시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책이 구약이에요. 자,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있어요. 아담과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행위의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뜨라고 합니다. 이 베리뜨란 뜻은 쪼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약속할 때 짐승을 갖고 옵니다. 짐승이 반을 쪼갭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저 짐승처럼 네 몸이 쪼개질 것이다. 이것이 언약 베리뜨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쪼개짐을 당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성교에서는 그걸 죄라고 여깁니다. 죄가 왜 무섭죠? 죄는 객가가 있습니다. 죄의 객가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헬라어를 게헨나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음보, 지옥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암은 무섭지 않습니다. 암이 무서워요. 감기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 암이 무섭죠? 대가가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대가가 있어요. 수술이라는 대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겁니다. 죄가 왜 무섭냐. 사망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 죄로 말리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졌어요. 단절됐습니다. 이제 인간은 사단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 이것을 중대 문제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인간은 영원한 저주 속에 빠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추진할 거예요. 뭘 추진할 것인가?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을 꺾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주신 보금이라고 해서 원보금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원시보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보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줄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원줄기의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주신 보금입니다. 성경을 볼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알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격가지입니다. 신학생들은 원줄기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럼 구약이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성도 하나님은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자 구약의 역사는 바로 원줄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첫사람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그 창세기에는 여러분은 10개의 족보가 있어요. 신학자들은 창세기의 별명을 족보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족보가 많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이 땅에 내려올 것인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 몸에서 장차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유다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위도왕이 나온 거예요. 다위도왕의 후손 중에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인간이 하나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손에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이면 아마 이 땅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것이다. 구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구속사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속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자로 갚을 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를 갚을 것이다. 어디서 갚을 것인가. 십자가에서 갚을 것이다.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갚을 것이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무엇인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책이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얘기해요.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간복음은 내용이 좀 비슷해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했던 내용을 비슷하게 기록한 겁니다. 이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했던 이 장소들이에요. 여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비슷하게 기록됐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역했던 것을 기록했어요. 자,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에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싣고 있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정확하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읽도록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왕의 족보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는데, 그 예수는 왕이시다. 짐승으로 표현하면 사자입니다. 신학자들은 사자복음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상대로 쓴 편지입니다. 자,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뭘 강조하고 싶었겠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를 강조했을까? 그분 종으로 오셨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을 섬겼다. 뭘 섬겼다는 겁니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섬겼다. 만왕의 왕이지만 인간의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최고의 섬김이 뭔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소로 비비했어요. 그쵸, 이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종이 무슨 족보가 있겠습니까? 족보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전편은 누가복음입니다. 후편은 사도행전이에요. 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헬라인들에게 뭘 강조하고 싶었겠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라. 그런데 어떤 예수를 설명하고자 했습니까? 만왕의 왕이지만 인간의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는 사람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아셔요.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표현은 누가복음 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셨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배고픈 장면도 나옵니다. 피곤한 장면도 나옵니다. 우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 그리스도는 예수로 오셨는데 인간이셨다. 자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짐승으로 보면 독수리를 해요. 하늘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있어요. 이때가 AD 61년에서 63년 기간에 쓰여진 거예요. 이때 쓰여진 편지들이에요. 그럼 AD 61년에서 6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변증하는 거예요. 신학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신학생들은요. 정말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숨어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한 손에 성경을 넣는 순간 변해버려요. 성경이 나를 교훈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책망해야 돼요. 성경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반드시 여러분들 많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서 제가 기록을 합니다. BC 4년에서 5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그 기준점이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탄생 전의 역사를 BC, 즉 한국말로 기원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포 크라시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탄생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얘기합니다. 어떠면 지금이 AD 2021년이에요. 그리스도가 탄생한 지 2021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BC 4년에서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BC 27년에서 30년이에요. 그리고 BC 30년, 니산월 14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BC 30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때가 오순절 날이었죠. 그리고 BC 34년에 우리가 말하면 사도행전 군장의 사오리 다메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BC 47년에서 49년에 보니까 드디어 바올이 안대옥에서 1차 세계 성교를 합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 1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BC 49년에서 52년 2차 세계 성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BC 52년에서 53년에서 57년 즉 3차 세계 성교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바올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했어요. 바올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로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총독부가 있는 가이샤라에서 2년 동안 투옥돼요. 이때가 58년에서 60년입니다. 드디어 바올이 가이샤에게 상소를 해요. 로마인이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고소하는데 가이샤 황제가 좀 판결해 달라 그래서 BC 60년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BC 61년에서 63년 바올이 로마 감옥에 투옥돼요. 이때 우리가 말하면 사복음서가 기록됩니다. 이때 이 기간에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바올도 투옥되면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바올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빌리포서, 예배서서, 홀로세서, 빌레몬서 자, 이 기간에 왜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를 기록했는가 자, 이때 분위기가 있어요. 이때 로마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바올이 1차, 2차, 3차 세계 성교를 하면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 1차 전도를 통해서 이 아시아 지역이 복음하대요.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 거기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지역이 갈라데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라데아사가 바로 바올이 1차 세계 성교를 통해 세운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2차 세계 성교를 통해서 많은 지역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사도인 16장에 나온 빌리뽀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고린도 여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3차 세계 성교를 통해서 예배소의 복음이 증거돼요. 수많은 헬라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열받친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만 받을 수 있는데 펠라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았다고 외치니까 유리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할레를 행해야 구원받는데 바올은 할레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외친단 말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테러해요. 공격합니다. 이상한 소모를 퍼뜨린 거예요. 그들은 모이면 피를 먹는다. 그들이 모이면 사람의 인륙을 먹는다. 성천식에 관한 부문을 왜곡히 하고 거짜무스를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이상한 종교다. 이상한 이교도들이다. They are a cult. They eat blood and flesh. 굉장히 로마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또 로마 법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등록이 안 됐어요. 유대인은 등록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등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교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변징한 겁니다. 그러나서 BC 64년에 로마의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씨의 50%가 불타버립니다. 네로 황제는 큰 위기가 빠진 거예요.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까? 어떻게 여론을 잠재울까? 그래서 도안에는 방법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을 돌린 거예요.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가 네로 황제였어요. 그래서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핍박을 당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면 10대 핍박이라고 해요.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크리스 아보금서는 바로 AD, BC, 여기서부터 잘못됐는데요. BC서부터 아니고 여기서부터 다 AD입니다. AD.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오늘 실수했어요. 내가 나중에 팔랑을 가서 사죄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다 AD입니다. AD 61년에서 63년에 사보금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The Christians that you think of, it's not like that. 마태마가 누가 요하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So Matthew, Mark, Luke, and John, by the letters, he introduces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겁니다. The heart of God is so that all people would receive salvation.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Whether one is a Jew or a Greek, everyone is to receive salvation. 그래서 크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을 구원시키겠다. And it's to send Christ to receive salvation.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He is Jesus. 그걸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들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And Matthew, Mark, Luke, and John is professing this. 그래서 사복음서의 핵심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나살에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So the core of the four gospels is professing that Christ is Jesus. 자 여러분들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So may you really read Matthew, Mark, Luke, and John. 몇 번 읽어야 됩니까? How many times do you have to read it? 제가 볼 때 신학생 정도 되면 100번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For seminary students, I think they have to read at least a hundred times. 100번 읽는 거는 뭐 그리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So reading it a hundred times, it doesn't... 여러분의 취미 좀 줄이면 돼. Take much time. 여러분의 휴대폰 시간 좀 줄이면 돼. Cut off on your hobbies and your cell phones. 잠자는 시간 좀 줄이면 돼. Just cut off on your sleeping. 친구 만나고 싶은 거 좀 줄이면 돼. Just cut off a little bit on meeting your friends. 여러분 신학생이 뭡니까? So what is a seminary student?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It is sacrificing for Christ.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헌신과 희생은 달라요. 헌신은 내가 있는 것 드리는 겁니다. 희생은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의 제사법이 있어요. 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또 화목제가 있어요. 속제제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있어요. 소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번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가져옵니다. 가죽을 벗겨요. 온몸을 각을 뜹니다. 내장을 다 뺍니다. 내장을 모두 씻어요. 그리고 번제단을 올립니다. 태웁니다. 만졌을 때 덩어리가 만져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태운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극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갈라데아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거든요. 온몸에 붉은 피를 다 쏟아내셨거든요. 그게 바로 번제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섰거든요. 그런 의미로 사복음소 100번 읽는 건 일도 아니죠.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성경을 등한시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겠어요? 그냥 늘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주의 종인가? 내가 하나 옆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기간에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자, 복음소는 두 번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분기점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테, 마가, 누가는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첫 번째 질문이 있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두 번째 질문.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장소가 어디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바이샤라 필리포 지방이에요. 자,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석편에 있는 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저 북쪽이니까, 저 남쪽의 끝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이 있어요. 이 땅이 지금 굉장히 좁은 땅이에요. 그 당시 인구가 40만 정도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도에는 한 10% 정도 살았어요. 3만에서 4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민족으로 유대인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보다 우리 민족을 뛰어나게 하셨다. 최고의 민족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최고의 도시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과 떨어질수록 거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또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라고 얘기해요. 지성소에는 언약계가 있습니다. 이 언약계는 세계의 거룩한 성물이 있어요. 아론의 쌍란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세 가지의 성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두 돌판 십계명이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과 떨어지면 거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높겠어요. 예루살렘과 한 200km 떨어진 가이샤라 빌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있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 전반부의 핵심이 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샤라 빌리뽀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기적이 95%가 여기에 집중돼요. 구약에 예언됐습니다. 메시야가 오시면 이런 증거가 있을 것이다. 소경이 눈을 빌 것이다.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전른바리가 걸어갈 것이다. 또 아픈 사람이 치유될 것이다. 이걸 예언됐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샤라 빌리뽀 지방에 이르렀을 때 기적이 95%가 여기에 집중된 거예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본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의 전반부 핵심입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오셨는가? 이게 후반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저 북쪽 가이샤라 빌리뽀 지방에 오신 거예요. 이때부터 후반기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이 후반기 사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가? 이 말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기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기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단을 꺾여 오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도 아무 데서나 지시면 안 돼. 예루살렘에 지셔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골고다예요. 라틴어로 갈보리입니다. 거기서 죽으셔야 돼요. 다른 데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이샤라 빌리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기적은 두 세 개밖에 없어요. 요약하면 구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이 크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책이에요. 그럼 신약이 무엇인가? 그 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수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사복음수의 핵심은 두 군데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전반부의 사역이 뭡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후반기의 사역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상세계 3장 문제 해결하기 오신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가이샤라 빌리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곳이 사복음수의 후반기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생생한 거예요.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지루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읽을 때 성경만큼 지속적으로 읽기가 어려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무대우수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발의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여러분,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읽기가 어려워요. 육적인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TV 보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 없습니다. 휴대폰 보는데 왜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까? 육신적인 것들은 우리가 육신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한 장 읽기도 어려워요. 시속으로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지원은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게 뭐죠? 구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위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어 내려온 것,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내가 메시야를 보내겠다. 그래,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하겠다. 그게 구약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학은 성자 하나님의 위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무엇인가? 성령님의 위에서 적용된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 23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열두 명의 제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피로를 채워줬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딱 열두 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주신 메시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열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갈보리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때가 이제 감난산에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예요. 자, 누가 보금의 마지막 장에서 누가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며 사도행전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달라빵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구약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자, 사보금서는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 사역이고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의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출신자가 누구냐면 대오빌라라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고위 관리자였어요. 우리가 말하면 정말 주의가 높은 고위 공무원이라고 하겠죠. 자, 누가가 누가 보험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 대오빌라라는 사람에게 누가 보면 1장 3절에도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대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누가는 전편에 지금 대오빌라에게 썼다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의 후편이에요. 자, 1장 1절에도 대오빌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릎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D 61년에서 63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로마나 전국 헬라 문화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안 좋은 가짜 누수와 소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테러를 당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상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자, 예수리 시도가 십자가 죽으신 지 30년이 흐른 후입니다. 바울의 성교를 통해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61년에서 63년 기간에 우리가 말하면 제자들이 기독교를 변론하는 그런 편지들을 굉장히 많이 적었어요. 로마의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오해들이 너무 많았어. 유대인들이 잘못된 소문을 너무 많이 퍼뜨렸다고. 그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로마 고위 관리에게 쓴 편지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정말 훌륭한 종교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다. 그걸 변증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종교와 같이 인정해달라. 공평하게 해달라. 누가는 로마의 고위 관리자 데오빌로에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록하면서 뭘 강조했습니까?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느냐? You who think Christianity is wrong do you know what Christianity is? AD 30년 전에 감난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을 주셨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It was to preach the gospel until the ends of the earth. 그때가 AD 30년이다. At that time was AD 30. 우리 하면 30년 전이다. It was 30 years before. 감난산에서 그 알지도 못한 조그만 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다. at the mountain that people did not even know of the mountain of olives that's where God has given the mission to the disciples. 3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는 어떠냐? So what happened after 30 years? What happened to Christianity? 아시아에 이 복음이 증거됐다. The gospel was proclaimed to Asia. 저 유럽에도 복음이 증거됐다. It was proclaimed to all the way to Europe.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So many churches were raised. 로마에서도 믿는 자가 얼마나 많느냐? There's so many people who believe in Rome.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It was being precisely delivered.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That is the book of Acts.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까지 복음 전파로 마무리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So Acts is explaining how it started from Jerusalem to Rome. AD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 It is proclaiming of the kingdom of God that has been proclaimed in the mount of all this.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What is the kingdom of God? 나라라는 것은 통치를 얘기하려. 누가 통치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통치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누가 통치했는가? 사단이 통치했습니다. 사탄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보내야겠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로바까지 임했다. 성령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였는가? AD 3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어요. 그게 사댕전 1장이었습니다. 사댕전 마지막 장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로마입니다. 사댕전 2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까지 온 거예요. 사댕전 1장은 감난산이었거든요. 30년 만에 로마까지 온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를 잡았죠? 바울을 잡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바울이 사댕전 1장 8절을 성취한 겁니다. 그게 사댕전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쓴 14권의 서신이 있습니다. 서신이란 걸 뭘 얘기하지요? 천지입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자 바울이 바울이 1차 세계 성교를 했어요. 그 장소가 1차 세계 성교가 구부로에서 했습니다. 구부로에서 비시리아 안디오로 갔어요. 그리고 이고니오로 왔습니다. 그리고 더베로 왔어요. 이게 1차 세계 성교입니다. 2년 했어요. 여기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데아 교회입니다. 자 바울이 2차 세계 성교를 합니다. 시리아 안디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 성교 했던 지역에 가서 제자들을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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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아에 도착합니다. 배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유럽의 첫 성이 빌리포에요. 빌리포에서 교회를 세웠죠. 베살로니에 갑니다. 여기서 3주 동안 캠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아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해요. 2차 세계 성교입니다. 3차 성교를 AD 53년에 출발합니다. 수리 안도교에 출발하죠. 그리고 바울이 갔던 지역이 예배소 지역입니다. 여기서 3년 동안 사역해요. 처음에는 3개월 동안 회당해서 보험을 쓴 겁니다. 바울의 성교 전략은 2개에요. 그 첫 번째가 유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가 회당 전략이었습니다. 예배소에서 3개월 동안 보험 증거합니다. 보험을 증거할 때는 보험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을 받은 사람 중심으로 두란노 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 증거합니다. 매일 2년 동안 말씀 증거해요. 두란노 에서 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절년 19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해 동안 이렇게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랑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배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 에서 2년 동안 말씀 증거 했어요. 거기서 말씀 들은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것이 게시록 2장 보니까 7교회 예요. 라오디아 교회 빌라데비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서번화 교회 벅하머 교회 이렇게 확장 된 거예요. 그러면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바울이 방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로 양육 한 겁니다. 그것이 13권의 서신서예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소까지 이게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이 27권 되어 있거든요. 네 권의 사보금소를 빼보십시오. 23권 입니다. 그것의 13권이 바울 서신 이예요. 신약의 핵심은 결교는 뭐냐면 세계 성교 거래요. 그의 일반 서신 8권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야고 보소 야고 보소는 예수님의 바로 동생 야고 보소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 게시록 요한 게시록이 빠졌습니다. 요한 게시록 27권 이에요. 이게 신약 입니다. 그래서 우린 신학생 이잖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알고 자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신학생이 성경대로 살아야 하거든요. 성경을 가르쳐 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쳐 해야 해요. 여기에 욕심이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욕심이에요. 그런 욕심이 없다. 그러면 신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다. 뭐 갖고 싶은 게 많다. 그러면 신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죠. 그런 사람은 왜 주의 종이 됩니까? 주의 종은 주님을 헌신하는 건데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깨닫고 발견하는 기이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학생 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이런 자존심이 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 살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학 성경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묵상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신학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선포했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선포했는데 우리 모든 신학생들도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알았다면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을 알고자 하는 욕심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한 귀한 제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신학생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우리 시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 하시미 주의 종으로 훈련을 잘 받아 2, 3, 7, 4일 이래 쓰임받는 모든 신학생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귀한 성교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 아멘